지하 빗물 배관 속입니다. 근처 도로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지 확인하려고 로봇 카메라를 넣어 살펴보는 건데요. 큰 배관 속에는 물이 살짝 고여있고 그 물 위에 반짝이는 눈빛이 보입니다.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와 보는데요. 이 물체는 카메라를 보고 흠집 놀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. 카메라가 잠시 멈추니까 몸을 숙이면서 똑같이 멈추죠. 또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서 뒤돌아가는 모습 바로 악어였습니다. 긴 꼬리 보이시죠? 카메라는 계속해서 악어를 따라가 보는데 귀찮았던 건지 악어는 더 속도를 내서 소망을 가네요. 나는 무슨 개구리인 줄 알았어. 당시 카메라를 살펴보는 한 공무원은 반짝이는 두 빛을 보고는 처음에 두꺼비 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딱 돌아서는 순간 아까 저희도 봤던 긴 꼬리를 보고는 악어라는 걸 알아챈 거죠. 로봇 카메라는 그렇게 90미터나 악어디를 쫓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바닥이 파인 곳에서 악어를 놓쳤고 악어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. 아이고 그렇군요. 수고하셨습니다. groundw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